아 너도 뭐 먹어야돼? 알았어 어디보자 아 여기 기어가 없어가지고 다른건 많은데 장사꾼 안오나? 말하자마자 왓샷 왜왜 무슨일이야 뭐야 뭔데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요즘 약탈자가 집을 털고 여드득하는 창문은 뚫을 수 있어요 창문을 막는건 좀 더 제가 도와드리죠 문은 닫고가야지 그렇지 브로노 뗄감좀 넣어라 어 뭐야 뗄감 없어? 아이 개같은거 마린이 이웃을 들어간게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 피난체를 보호하려면 여러사람의 힘이 필요해 얘 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냐 얘 친구들 많이 죽어가지고 다른데 못가게 할라그러네 싸가지마 마린이 그집에서 살 각 마린이 그집에서 살 각 자 자 저 채우고 이거 또 저녁에 또 출근하실 우리 보리스 형님 보리스 형님을 위해 또 쇠줄톱을 하나 또 만들어 드려야 방금 전에 번개칠 때 눈 깜빡거리는거 봤어요? 보리스 지혈시키고 지금 부상 부상에서 일어났으니까 한 2-3일 정도? 바루도 하나 만들어 놓을까? 바루 말고 아 이거 기어가 없어가지고 다 채워 다 채워 다이쓰 주간 종료 뭐야 왜 안 돌아와 우선 방어 채우겠습니다 우선 아 마린 돌아왔네 배고프고 피곤해? 밥 먹어 너도 밥 먹어 따뜻한 밥 먹고 넌 또 왜 아파 안아픈 놈이 없네 밥 먹이고 얜 채우겠습니다 자고 일로와 너네 한약좀 먹고 아 오늘은 저거 안오나 아 오늘은 저거 안오나 물물 물물교환 아저씨 안오나? 재워 재워 하아 미친 필터를 좀 만들어야 되겠네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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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도 발라야지 와아 보리스 진짜 착하다 내 도움이 없다면 친구들이 죽을거야 내가 약을 거기서 빨리 가져와야돼 와아 보리스 개 착하네 빨리 나아야된대 와아 너가 더 아퍼 지금 가서 자 좀 아예 자는게 짱이야 아필 아필 땐 자야지 오늘 왠지 아무도 안올거 같죠 원래 장사꾼들 올시간이면 보통 2시간쯤 오는데 흐흐흐흐흐흐 아 고기 잡혔구나 물만 좀 만들고 물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오니까 이번판에는 좀 만들거 만들어 놓고 다 재우겠습니다 아 통조림을 넣어서 저걸로 만들기엔 좀 통조림을 넣어서 저걸로 만들기엔 좀 통조림은 상하질 않으니까 음 음 아니야 아니야 음 겨울 잘 보내고 있습니다 조리지는 음식 하나 만들어놓고 물좀 끓여놓고 이걸 먹을 수 밖에 없나 자 이제 요렇게 해놓고 재우는거죠 애를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감좀 넣고 오케오케 자자자자자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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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 며칠 더 자 자라고 자 고자야 다 셋 다 자 아CL 음 부 Bem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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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식량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 그래 토파워 빠루 아이고야 토파워 빠루만 들고 갑시다 대기 아 이거 총소리 안나죠 야 빨라 진작에 다른 애들로 올걸 다른 애들 개빠르네 부르노 개빨러 피곤하다는데 개빨러 하나도 안피곤해 보이는데 벌써 꽉 찼어요 다메 이러면 다메 뭐 우리는 식량하고 약이 필요해 지금 식량약을 위해서 우선 이런건 버리자 나중에 나올 때 먹고 그런건 없으면 먹어도 먹어도 없으면 먹고 요 다 지하취 장비 똑복이였어 와 혐오스럽다 진짜 어으 어으 뭐 먹고 살겠는데 이제 아 아 개좋아요 상찰 창살 또 있어 와 씨 개개자 떴다 야 그래 이런거 열어놔야 쓰읍 쓰읍 그 기어가 있어야 되는데 기어가 한 이십개정도 있어야 되는데 여덟개나 몰태도 한 여덟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어 기어 톱니가 없네 다른건 많았네 이거 못올라가 자동으로 나가게 하면은 바로 머리 따이는거 아냐 여기다 쥐 덧놓고 싶다 쥐 개맞네 데이비드에바 당신의 이웃이 마그입니다 당신의 아기 나와 함께 안전하게 있으니 이긴다면 내 동생 집으로 오세요 이틀 전에 함께 놀러갔다니 기억나요 행운을 빌어요 이집인가 본데? 이따가 줄톱 하나 더 들고 다시 와야되겠네 우선 돌아갑시다 많이 먹었으 쓰읍 아 기아가 없네 참 야 지금 네코가 석잔데 애 키워서 뭐할라고 병났니 병났니 여기있으면 머리 맞을거 같은데 오케이 한 번 더 쉬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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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나가 그대로 나가아 그대로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해드자 쓰읍 아 아 31샷 확실히 죽은거 아니야? 보리스 아 얘 아퍼 지금 얘 약먹어야 돼 아예 한약냥 한약 말고 그냥 약을 먹어라 너 너 그냥 약을 먹어 밥먹고자 밥먹고자 밥먹고 어 벌써 네시간 넘었어? 미쳤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추천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라디오로 노래 들으면 유튜브에 못올린대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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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자자자 아 아 밥 먹고 자야 되겠구나 밥 먹고 자고 애들이 상태가 영 야 떼값 넣고 자자 떼값이 없어? 떼값 만들어야 되겠네 니네 둘이 거기서 뭐하냐 누구세요? 누구야? 떼값 사자 사자 자 자 한약 먹고 옳지 너 차 어디보자 뭘 많이 총 주고 멀어들까 아 기야 물? 아 미친 물 하나만 가져갔는데도 그렇게 승질낼거야 잠깐만 있어봐 친구야 조금 이따 다시 물을게 우리가 뭐 만들라 그랬지 근데? 문자 문자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냐? 이거 만들라 그런거 아냐? 실내 정원 실내 정원 실내 정원 이건가? 도움이 네 잠깐만 그러면 이걸 다 사 지금 약은 무지무지하게 필요하니까 요런거 가져가시고 요것도 가져가시고 약은 안돼 지금 약주면 안돼 낼감 좋은데? 아 방어력이 올라가 이렇게 이 친구들과 이렇게 한번씩 왔다 가줘야되요 사실 됐어 이정도면 그죠? 그죠?